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셀프 안녕하세요 장채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님 잘 있으셨나요? 방금 10초 전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엄청 씩씩하시네요 아 네 요즘 피곤하긴 한데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아 이벤트를 공지를 드렸는데 아무도 참 걸 안 하고 계세요 음 어쩔 수 없죠 뭐 우린 좋죠 돈 굳고 여러분들도 책 직접 사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삐짐 멘트 같은데요? 잠이 안 있으니까 알아서 사서 봐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저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뭐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벤트를 기약하면서 또 그 다음 이벤트에 목록에 추가될 아주 또 좋은 책 오늘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북유럽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신화 우리한테 요즘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럼요 왜요? 어벤져스 뭐 마블 3페이즈 이런 거 보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하죠 이제 물론 이제 신화의 디테일한 건 잘 모를지언정 맞아요 그 주신 3명이 다 나오니까 음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북유럽 신화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쵸 그냥 신 이름이지 아이언맨 같은 신 이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뭐 북유럽 신화라는 책을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음 오늘 그럼 우리가 좀 미디어에서 봐왔던 혹은 뭐 책으로도 뭐 읽었던 게임에서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라그나 로크에서도 하긴 라그나 로크 자체가 북유럽 신화 그거잖아요 네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미디어 믹스적인 요소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맞아요 저는 사실 북유럽 신화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네 네 네 네 전혀 몰랐고 그 알았나? 그 토르 뭐 이런 인물들이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된 걸 알았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이 책을 읽고 아 그랬나 싶었던 것 같고 북유럽 신화가 사실 유럽의 3대 신화 중에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신화라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벤져스 시리즈의 토르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거 말고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신화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으로 해갖고 진짜 필독 도서처럼 읽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막 진짜 다음 권이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었던 신화였는데 북유럽 신화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 당시에도 본 적도 없어요 사실 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몰랐을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이거 오늘 발표를 위해서 콘텐츠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않더라고요 몇 명 유명한 정보 전달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정리해 놓은 게 몇 개 있고 엄청 조그마한 채널이나 많은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책 유얼 셀프에서 북유럽 신화를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의 나라 신화를 부수고 그래요? 멸리로 꽉 멸리로도 부서졌죠 아 그 일단은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3대 신화 중에 하나인 북유럽 신화입니다 되게 신화치고는 조금 늦게 만들어진 신화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랑 북유럽 신화 말고 하나는 뭐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게르만인가? 뭐더라? 게르마늄? 아니에요 개? 개 아틀란티스 아니고? 이게 3대 신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가 되게 좀 사람들마다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기준에 따라서 얘를 넣냐 제일 넣냐 그래서 사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좀 빼려고 일부러 뺐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네 어쨌거나 그 정도로 좀 영향력이 큰 신화 중에 하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신화치고는 늦게 만들어진 신화라고 해요 수메르 신화는 4천 년이 넘은 신화인데 그렇죠 북유럽 신화는 뭐 되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문학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에 많이 쓰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게 마블 시리즈의 토르라는 인물이잖아요 이 토르라는 인물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 한 명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북유럽 신화에는 중요한 신 세 명이 등장하는데 오딘 오딘과 토르 토르 그 다음에 로키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마블 시리즈에서는 이 세 인물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영화를 재구성해서 이용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신화의 토르와 영화 토르의 차이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 영화 속과 실제 신화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죠 이게 토르 시리즈는 모티프를 당연히 북유럽 신화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캐릭터들의 이름도 차용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명 말고 되게 중요했던 인물 중에 헬라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누나 네 누나로 나오잖아요 토르의 누나로 나오는데 사실은 누나가 아닙니다 뭐죠 네 사실은 누나가 아니고 로키의 딸입니다 아 신화에서는? 네 뭐 족보가 이래 로키가 굉장히 자녀가 많은데요 중요한 세 자녀가 있어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헬이에요 헬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그 지옥을 다스리는 신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딸인 헬이 영화에서는 누나로 나오기도 하고요 더 놀랍게도 로키와 토르가 영화 속에선 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화에서는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네 누구랑 형제냐면요 네 오딘과 로키가 형제예요 아 진짜? 네 배달 뭐라고 하죠? 이복? 네 배달은 형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르는 오딘의 아들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르와 로키는 사촌? 사촌? 네 삼촌인 거죠 네 이렇게 좀 족보가 좀 달라요 이거 아무래도 영화로 각색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에 맞게 좀 재미있게 각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영화와 신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단 토르가 롤리를 들고 힘이 아주 강하다는 것과 오딘이 지혜롭다는 것 그리고 로키가 굉장히 간사하고 사악하게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은 신화랑 좀 유사한데요 유사하지만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들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북유럽 신화로 넘어와서요 이 신화가 굉장히 영향이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로는 우리가 요일을 영어로 말할 때 그 단어들이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스 그게 아니고? 네 신기하죠 뭐야 일단 여러분들 방금 들었던 오딘 오딘은 이제 독일어 뭐 이런 유럽어로 쓰면 앞에 w가 붙어서 w가 묵음된 채로 오딘이라고 발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즈데이 수요일을 뜻하는 웬즈데이를 웬즈데이의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토르 같은 경우에는 Thursday 목요일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인가? 티르는 Tuesday이고 프레이아라는 신도 있는데 얘는 Friday로 이런 식으로 신화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헬이란 단어도 영어권이 아닌 이런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장채님은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얘네 이름만 알아요 아 그래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영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럼 신화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지금 뭐 누가 아드리언니는 이것도 처음 아는 건데 아 진짜요? 저는 제가 이 신화를 준비했다고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하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되게 잘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좀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왔나 봐요 재밌을 것 같아서 진짜로 아 그래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혹시 다른 신화 같은 것도 좀 좋아하세요? 저 이집트 신화도 되게 좋아하고 아 진짜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몇 번을 읽을 정도로 그리고 뭐 영화든 게임이든 신화에 관련된 요소가 나왔던 건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칭이나 그런 걸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내용은 또 이렇게 처음 듣는 게 많네요 북유럽 신화는 특히 진짜요? 네 네 이렇게 신화에 대해서 잘 알고 뭔가 이렇게 게임이나 컨텐츠를 통해서 보면 관심을 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신화가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신화가 갖는 의미? 네 신화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뭐 그 모든 민족이나 지역적인 그런 인종들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보통은? 네 그래서 그 정도 의미가 있지 아 그러면 그 민족을 토대로 한 문화를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혹은 뭐 후대에 살을 붙여놓은 걸 수도 있고 뭔가 민족주의의 강력한 그런 결속을 위해서 네 뭐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왜 저는 이런 신화를 볼 때마다 네 그런 게 궁금해요 어떤 거? 왜 이런 신화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이 신화에 가진 이 신화가 가진 의미는 뭘까?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지역과 한 민족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민족과 많은 지역에서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신화를 그렇죠 그리고 그 신화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되게 비슷한 특징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가 갖는 의미가 뭘지 되게 궁금했었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화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단순히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로만 알고 있던 그 신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겠다 이게 아니고 맞아요 신화의 의미와 그것들을 되짚어보는 왜 이런 게 존재하는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순서였군요 맞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근데 어쨌거나 신화를 쭉 알려드릴 거예요 신화가 굉장히 이게 제가 이 북유럽 신화 닐게이먼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전부인지 아니면 이 책이 북유럽 신화의 일부만 혹은 재미있는 부분만 가지고 온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굉장히 별거 없어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신들이 부흥하고 신들이 싸워서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플롯을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플롯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오딘, 토르, 로키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고요 오딘은 지위가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오디는 세상에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까지 포기했어요 이거는 영화에서도 똑같죠 한쪽에 안대를 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힘을 얻으려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지혜로운 신이죠 그리고 토르는 솔직하고 온화한 성정을 갖고 있어요 거대한 체구의 붉은 수염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다 그리고 허리띠도 갖고 있고 망치도 갖고 있는데 이 망치는 묄리르라고 불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망치입니다 이제 로키는요 말재주가 좋고 설득력이 있어서 호감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교활하고 약삭바른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변신하면서 아주 참 말썽꾸러기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세 인물이 주된 인물이지만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률 없이 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은 말이죠 뭐죠 이거 세상은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안개가 뒤덮인 세상과 한쪽으로는 불타오르는 불만이 있는 세상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며요 이 두 가지만 이거 두 가지 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네네 네 자 이제 북쪽에는 니플헤임이라고 암흑의 땅인데요 여기는 아주 춥고 안개가 막 드리워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남쪽에는 무스펠이라고 불리는 불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북쪽과 남쪽의 사이에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북쪽에 있는 안개의 땅에서 시작된 강들이 이 공허한 땅인 긴 눈가가프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도객과 같은 강들이 가운데에서 서서히 굳어서 거대한 빙하를 이루게 돼요 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빙하가 막 만들고 있다가 결국에 얼음과 불이 만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얼음과 불과 빙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그 녹은 물에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모든 거인들의 조상인 이미르라고 합니다 오우 제 1학년 때 동기랑 이름이 똑같네요 응? 그래요? 거인들의 조상인 이미르뿐만이 아니라 네 암소도 한 마리가 생겨났어요 오 암소 그 암소의 이름은 아우둠라라고 했습니다 아우둠라 네 이 이미르는 암소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암소는 또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열심히 핥아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신들의 조상인 부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인물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르의 왼편 겨드랑이 아래에서 남자 거인과 여자 거인이 태어났고 다리에서도 거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미르의 자식들과 모든 거인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들의 조상인 부리가 아내를 얻고 보르라는 아들을 낳고요 보르가 드디어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오딘, 빌리, 베였습니다 이 세 명이 태어났는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빈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창조해야겠다 뭔가를 만들어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지? 생각하다가 거인인 이미르 최초로 태어난 거인인 이미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을 창조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빼고 죽음이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니까 죽음 빼고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었다 생각한 거예요 뭔가 윤회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순환되는 느낌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미르를 죽여가지고 이미르의 뼈는 산이 되고 피는 바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인이 죽어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거인들이 참 지구 곳곳에서 열심히 뭘 많이 했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거대한 몸이 조각조각 나면서 세상의 일부를 만들었다 하는 신화가 이 북유럽 신화 말고도 되게 다양한 신화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도나 일본 중국의 신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런 거인 말고도 신화들마다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는 특징들이 몇 개 있잖아요 각 나라의 신화들이 갖고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거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다 보니까 결국 한 점으로 도달하는 거 아닌가 그럼 상상의 끝이 결국에 딱 그 지점이었던 건가? 네 그렇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보통 비슷한 시기에 신화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걔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아니었나? 인간의 한계가 조상의 한계 원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북유럽과 일본은 진짜 그 당시에 갈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의 신화가 이렇게 유사성을 갖는다는 게 진짜 인간의 상상력의 끝이 거인이 쪼개지는 건가? 피가 바다가 되고 네 그 정도밖에 생각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재밌는 거 너무 많이 보고 살아서 그래 그런가?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재밌지 않았을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왜 우리 저번에 베르베르 소설 했잖아요 저희 베르베르 소설에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막 풀어내는 게 있었어요 이 거인과 관련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보다 보니까 되게 막 좀 신기하다 그렇게 비슷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원숭이 무슨 실험하는 거 정확히 얘네가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원숭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얘들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뭘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나? 근데 원숭이들 간에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서는 교류가 전혀 없고 얘들은 또 섬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원숭이들이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관찰 결과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의 끝에 도달하면 거기에 다들 하나로 귀결되는 건지 약간 그런 유사성을 가진다라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 아닐까 아니면 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지구가 한번 리셋된 거야 근데 이전 지구의 기록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신화로 딱 된 거죠 상상력이 한계라기보다 근데 왜 그것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근데 그 홍수에 대한 얘기가 또 다른 신화에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진짜 있었던 역사를 사람들이 다르게 기억을 해서 다르게 푸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고인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고인 공룡 아닐까? 피가 이제 바다 대신 석유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닐까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크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 얼마나 큽니까 개 큽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거인을 죽여가지고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딘, 빌리, 베 이 세신은 다른 거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르의 속눈썹으로 벽을 만들어서 세상이 중심부 둘레의 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쪽의 세상을 미드가르드, 미드가르드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나온 곳이죠? 그렇죠 아스가르드 나오고 미드가르드 나오고 그리고 이들은 바다 끝머리에서 통나무 두 개를 발견했는데요 물풀의 나무와 느름나무 이 두 나무였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아스크와 엠블라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됐습니다 진짜 구조적으로 참 이것저것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되게 신기해요 근데 참 웃긴 거는 그냥 통나무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왜 허무하죠? 뭐 아담과 이브 같은 것만 해도 갈비뼈로 만들고 신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잖아요 아니면 막 곰이랑 호랑이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통나무로 나무 이렇게 목각 인형 만들듯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인간을 되게 별거 없이 만든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시너레미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딴 데서 다 썼으니까 야 이거 하려 했는데 이거 저기 또 있네? 하 우리는 통나무 하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냥 쉽게 쉽게 가자 다른 거 좀 재밌게 하면 되니까 표절식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저번 컨텐츠 때 표절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북유럽 신화에선 세상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북유럽 신화의 가운데에는 엄청난 보호수라고 해야 되나? 세계수가 있습니다 세계수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크기도 가장 큰 이그 드라실이라는 나무가 세계를 지탱하고 있고요 이 나무가 아홉 개의 세상 사이에서 자라면서 그 세상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는 아홉 개의 세상이 나오는데요 이 아홉 개의 세상을 한번 장치님께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가르드 미시르신족과 바니르신족은 평화 조약으로 맺어짐 리프레임 어두운 안개 무스펠 화염의 세상 네 이렇게 아홉 개의 세상으로 있는데요 토르를 정말 좋아하시고 마블 영화를 보셨다 보면 아스가르드 미드가르드 뭐 이런 건 나오지 않나요? 또 요투나임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요투네임에서 제 로키 주워왔지 그렇죠 네 이거 말고는 또 있나? 니다벨리르에서 멸리를 만드는 거 오 뭐 만들었었는데 오? 아 토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기는 딴 데고 그냥 행성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그 멸리를 뽀개져가지고 다시 이제 스톤브레이커 만들러 간 곳이고 아 오 네 니다벨리르에서 건틀렛도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와서 그거 뺏어갔잖아요 아 아 그때 그 난쟁이 아저씨 하나 있는 곳 거기 음 오 이거 확실히 신화랑 좀 비슷한 건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아홉 개의 세상이 이그드라실로 연결되어 있는 음 이게 북유럽 신화였습니다 음 이거 말고도 이제 헬도 있었어요 음 헬 아까 말씀드렸던 헬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전쟁에서 네 용감하게 전사하지 않은 자들 아 그냥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바랄라라고 그렇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들은 헬로 갑니다 바랄라 짱이지 음 이렇게 아홉 개의 세상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북유럽 신화가 여러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많이 아시는 반제제왕 음 반제제왕도 이제 막 세계가 곳곳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막 엘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로 하면 북유럽 신화의 기본적인 시작과 어떻게 보면 배경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그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그 이그드라실로 이렇게 지탱되어 있는 세상 지도 같은 거 나와요 오 진짜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언제 찾아왔어요? 네? 언제 찾아왔어요? 옛날에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컨셉 아트 진짜 많아요 아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저희 컨텐츠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이제 하나씩 왜 그렇게 됐고 왜 묠일을 들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데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전달해볼게요 재밌겠다 자 이제 미미르의 머리와 오딘의 눈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미미르의 샘이 요투나임 안에 깊숙이 있었어요 음 이제 이 미미르의 샘은 마시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샘이기 때문에 잘 보관되어 있고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없었던 샘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샘은 세계수인 이그드라실에게 양분을 공급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딘이 원래도 지혜로웠지만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거인들의 세상 안쪽을 찾아갑니다 신과 거인은 기본적으로 좀 적대관계라 좀 위험해요 맞아요 근데도 이제 거인들의 세상 안에 있는 미미르의 샘을 찾아갑니다 음 그래서 미미르한테 말해요 나 이거 좀 마실래 근데 미미르는 안 된다고 해요 아 조금만 주라 음 근데 미미르가 아 먹고 싶어? 맛있게 해줘 그러면 눈 잘라서 넣어 이렇게 합니다 아하 대가로 눈을 요구해요 근데 오디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치 엄청 막 거인들 눈치 보면서 조금씩 왔는데 눈 넣으라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바로 눈을 잘라서 쫙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단호함에 어? 줘야겠다 하고 미미르가 연못을 줘요 연못을 준다기보다 그 연못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샘물을 마시자 그 지혜가 샘솟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눈이 두 개 있을 때보다 그 하나뿐인 눈으로 세상을 더 멀리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이 오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네 오딘은 까마귀를 키워요 두 마리 까마귀가 있는데 이것도 영화에서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죠 하나는 생각이 하나는 기억이 이 생각과 기억을 이제 세상으로 날려보내서 까마귀들이 생각과 기억을 막 물어오요 그럼 이 오딘에게 막 말을 해주면 이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던 게 오딘이었습니다 즉 알므로서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 통치자에게 요구됐던 자질이 뭐였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쪽은 북유럽이니까 뭔가 바이킹의 문화 그렇죠 이런 문화라 뭔가 전사들 뭔가 싸우고 강력한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최고의 통치자에겐 이 암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요겼던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재미있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디는 똑똑해집니다 오 죽겠다 마시고 싶어요? 눈을 미미를 눈을 넣고 싶지는 않은데 난 그럼 뭘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한 개? 네 하...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요? 뭐더라? 도덕감정만 얘기할 때 중국인 전부 죽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새끼손가락 잘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지 중국인보다 지혜가 좋죠 그리고 이제 신들의 보물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나와요 보물 좋지 네 아까부터 막 멸리를 멸리를 얘기하고 막 토르 영화 보면 멸리리로 막 천둥도 부리고 막 날라댕기잖아요 어떻게 이 멸리를 얻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 좋아 뭐죠? 토르는 시프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시프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프도 토르도 이 머리카락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뭐 너무 예쁜 신이 여신이 긴 금발 머리까지 하면 아름답지 않겠어요 엄청 아름답다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다움에 이제 너무 예쁘다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시프가 빡빡이가 돼요 빔을 맞았구나 네 빔을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어떡해 빔을 맞았는데 대머리가 됩니다 엄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토르가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로키를 조집니다 야 너가 했지 이렇게 따져요 그럼 웬만하면 로키거든 일단 가서 패 네 일단 가서 진짜 패요 진짜 웃긴 게 진짜 패니다 장난으로 막 팬다는 게 아니라 진짜 패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갈비뼈를 하나 부러뜨릴 거야 그리고 너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하나를 또 부러뜨릴 거고 처음엔 어렵겠지만 익숙하면 재밌어지지 않을까 너가 갈비뼈가 다시 붙으면 또 부러뜨릴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거의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로키가 이제 이실직고를 해요 아 내가 술 먹고 아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긴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토르가 봐주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이 금발머리를 돌려내지 않으면 널 진짜 갈비뼈든 뭐든 부서트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아 이제 로키가 꾀를 써요 그래서 이제 난쟁이들을 찾아가요 이 난쟁이들의 마을에는 두 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발디의 아들 세 명인 난쟁이들과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 이렇게 형제와 세 난쟁이들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요 서로가 자기가 진짜 물건 잘 만든다 하는 그런 데였어요 삼성과 에프리 형제 건전하네 네 로키가 이제 이 세 명을 찾아갑니다 야 저기서 물건 진짜 잘 만든다며 근데 내가 신들한테 선물 보물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저기 갈까 하다가 너네가 좀 잘 만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경쟁심을 부추기면서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이 세 명은 꼬박 넘어갑니다 야 저기보다 내가 더 잘 만들지 그 뭐 어떤 보물 만들까? 하니까 이제 로키가 세 개 보물 신들한테 줄 보물이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금발 머리카락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맞았구나 네 계속해서 자라나는 완벽한 금색 머리카락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시 반대편 형제 작업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형제 작업실에서는 이제 그 수상함을 눈치챘어요 이 형제가 어? 뭔가 약간 수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만들긴 만들 건데 만약에 내가 쟤네들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신들한테 심사를 받게 되면 로키 너 머리 내놔 이렇게 됩니다 이 머리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개씩 보물을 만들어서 총 6점의 보물을 가지고 아스가르드에 갑니다 난쟁이들이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 오딘 토르 프레이 이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들의 보물을 피티해요 네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디 아들들은 오딘에게 국리르라는 창을 보여줘요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이 창은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창을 두고 한 맹세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에게는 아시다시피 금발을 줘요 그래서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시프한테 주니까 바로 머리에 착 붙어서 시프는 떠납니다 자랑하러 갔겠죠 그리고 프레이에게는 스키드 블라드니르라는 배를 주는데요 이 배는 엄청 커요 근데 천처럼 막 접어서 보관하면서 이동하면서 또 가져다닐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되게 좋잖아요 신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야 너무 좋다 이랬는데 이제 상대편 피티가 시작됩니다 이 브로크 형제의 브로크는 오딘에게는 드라우프니르라는 팔찌 같은 걸 줘요 네 팔찌 같은 걸 주고 프레이에게는 금으로 된 털이 난 거대한 멧돼지 근데 이 멧돼지가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 빠르고 날라다니고 엄청 좋아요 전설패시구나 네 거의 약간 적토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토르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멸리르를 줍니다 멸리르 근데 이 멸리르가 손잡이가 굉장히 짧아요 좀 슬프잖아요 뭔가 망치는 좀 길어서 휘두르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왜 짧게 됐냐면 이 브로크 형제들이 멸리르를 만들 때 풀무지를 막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이트리라는 친구가 물건 만들 때 브로크가 풀무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풀무지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해도 안 돼 딱 적당히 내가 시작하라 할 때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로키가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파리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로 변신해서 브로크가 풀무지를 하고 있을 때 깨물어요 아휴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깨묵니다 근데 브로크는 참고 그 앞에 두 보물은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멸리르를 만들 때 진짜 브로크를 아작내 넘지다 파리로 파리로 진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고 해요 왜 하필 또 파리로 해가지고 엄청 큰 파리였다고 하는데 이만한 파리가 결국에 파리가 돼서 이렇게 브로크를 막 진짜 못살게 구니까 마지막 풀무지를 좀 실패했다 그래서 멸리르가 손잡이가 짧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보고 멸리르가 짧은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던지면 돌아오고 막 원하는 표지로 탁탁 맞출 수가 있고 너무 좋잖아요 오딘이나 프레이도 똑같이 생각해요 내 보물도 혹은 저런 보물들도 물론 좋지만 이 멸리르가 있다면 우리 신족을 지킬 수 있겠다 거인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다 이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 형제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로키가 졌잖아요 그래서 로키의 목을 내놔주세요 라고 난쟁이들이 요청합니다 근데 로키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머리 가져가세요 그치만 목은 준다고 하지 않았으니 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진짜 어이없죠 그런 로키를 돌과 다시 붙잡아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난쟁이들도 그래서 결국에 그냥 입을 꿰매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로키 입을 꿰매버리는 요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이냐? 로키 얘는 진짜 진짜 어이없죠 나오는 미디어마다 진짜 다 이런 느낌이야 로키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박할까 그러니까요 진중하지 못하고 로키는 참 그 되게 어이없는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로키 돌려가기 뭐 이런 느낌의 에피소드들이 좀 많아요 자 때는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이 두 신족이 있었는데요 이 신족은 원래는 엄청 싸우는 신족이었어요 서로 근데 이제 너무 힘이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야 화해하자 뭐 이런 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직후에 초기의 일인데 이 에시르 신족의 신들 즉 오딘을 비롯한 신들이 야 우리 이제 싸우진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성벽을 좀 쌓자 그 성벽을 좀 쌓았는데 진짜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엄청 튼튼한 성벽을 쌓자 하는데 신들이 막 강론을 막 하잖아요 언제 그 성벽을 짓고 있는 네가 지을 거냐 뭐 이 백억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니까 아 이제 뭐 어떻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회색 종말을 거느린 아주 거대한 몸집에서 한 애가 저벅저벅 옵니다 와가지고 아 여기 성벽 짓는 사람 구한다던데 하면서 이제 내가 진짜 튼튼한 성벽을 지어줄 테니 대신에 당신의 신들 중에 여신인 프레이야 이 프레이야가 미의 여신이거든요 이 미의 여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태양과 달도 달라고 합니다 좀 선 넘은 요구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신들이 아 성벽이 좀 중요하긴 한데 아 이건 좀 선 넘었다 그래서 막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로키가 나타납니다 이 성벽을 지어준다고 나타났던 인물은 한 세 계절 네 계절 꽤 많은 계절을 요구했어요 기간을 좀 길게 요구했는데 아 오래 걸린다 네 성벽 아무래 성벽이니까 근데 로키가 여기서 꾀를 낸 게 아니 쟤한테 한 계절만 주고 못하면 내쫓으면 되지 않냐 그 대신 한 계절 동안 저 친구가 쌓아놓은 골족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때도 이랬어 인간은 네 근데 신들은 어우 야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저 멀리서 프레이야만 절레절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락을 했는데 이 인물 미지의 인물 이 인물이 성벽을 열심히 쌉니다 열심히 쌓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날이 덥고 추워도 계속 성벽을 열심히 쌉니다 종말을 데리고 가서 거대한 돌조각을 하고 성벽을 짓습니다 이렇게 짓는데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벽을 다 지어가는 거예요 벌써? 네 원래 얘기했던 기연보다 짧게 했는데도 성벽을 다 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또 큰일 났죠 야 망했다 이제 다 뺏기게 생겼다 로키 네 탓 아니냐 너 진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로키를 막 또 탓합니다 그때 이제 로키가 또 꾀를 해요 그 꾀가 뭐냐면 이제 성벽을 짓는 석공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 나 알 것 같아 알아요? 뭐예요? 그 돌로 이렇게 쌌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이제 재료를 바꿔치기 한 거야 수천연 비누로 아! 그렇게 거대합니까? 수천연 비누 큰 거 만들면 제작할 수 있죠 네 맞춤 제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수천연 비누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누 이미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 보시면 마음에 드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성벽 쌓기 한 다음에 비 오면 다 녹아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부실공사했다 하지만 여러분 네 수천연 비누는 절대 부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수천연 비누 검색하셔서 더욱더 깨끗한 성벽 공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천연 비누로 이렇게 성벽을 바꿔치기 했으면 실패했겠지만 그렇죠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사장님이 장사를 안 하고 계셨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로키는 다른 괴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인물에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처럼 이제 돌을 옮겨서 성벽을 쌓고 있어요 이제 돌을 다 쌓았겠죠 네 자신의 종말을 데리고 다시 돌을 가지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휙 휙 종말을 부릅니다 근데 얘가 원래 한 번만 부르면 오거든요 응 근데 한 두 번 세 번 부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불렀죠 근데 말이 와요 근데 말이 아니라 말들이 와요 뭐지? 두 마리의 말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말을 처음 보니까 봤는데 앞말이었어요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종말은 순놈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말이 갑자기 뛰다가 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유혹해요 정말 또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앞말이 막 뛰다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으면 좀 멈췄다가 잡힐 것 같으면 또 도망갔다가 이걸 계속해서 이 순놈을 자꾸 유인해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말새끼들도 연애질을 하고 있구나 네 플로팅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을 버리고 떠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기한이 당장 끝나가는데 그래서 혼자서 돌을 막 옮겨요 아이고 불쌍해 근데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작업량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성벽 짓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사실 사내 거인이었는데요 이제 거인이 몰래 잠입해서 이제 신들의 중요한 것들을 빼우려고 했던 작전이었어요 신들한테 야 사기꾼이다 너 맹세 깨트리고 난리 나쁜 놈이다 이랬는데 신들도 너도 속이고 오지 않았냐 이거 어디서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거인이 이제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무력을 쓰려고 와 일어나요 그때 토르가 짜자잔 나타나서 망치로 머리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내 거인을 물리치고 성벽은 거의 한 90% 쌓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신들끼리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했는데 그 퀄리티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로키는 뭐 건설사 사장 이런 거 하면 진짜 큰일하겠다 근데 이제 되게 웃겼던 건 그 성벽을 짓고 났는데 로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신들의 세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신들의 세계에 로키가 딱 등장했는데 옆에는 망아지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마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로키 발을 이렇게 풉이면서 망아지가 옆에 있었어요 이 새끼 쪽팔려서 숨었구나 그래서 로키는 이게 웃기지 않아요? 로키라는 남자의 신이 여자 말이 돼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망아지를 낳았다 좀 충격적인 얘기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있네 그리고 이제 아내 장기까지도 바뀌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대단한 놈이구만 네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다 보면은 이게 그리스로마 신아 볼 때는 되게 멋있잖아요 신들이 되게 제우스도 사실 바람피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뭔가 위험 있고 다 멋있잖아요 근데 북유럽 신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신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북유럽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만들었고 이런 신들을 숭배한다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리스로마 신아 다시 읽어보셨어요 근데? 아니요 저 옛날에 봤어요 그거 어른되고 읽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감정 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제우스 멋있다 이렇게 막 하는데 가끔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건 멋있지만 포세이돈도 하는 짓거리 보면은 로키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 에우로페도 서로 변해가지고 개꼬시려고 막 별 쇼 다 하고 있고 별 미친 짓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나이 먹고 보니까 참 웃겨 이 양반도 그래서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이 먹고 지금 거의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로키 하는 짓거리 로키가 이 중에서도 유달리 좀 개짓거리를 좀 많이 하네 근데 로키를 하는 짓을 보면서 이게 신이야? 하는 꼬라지가 왜 이래? 인간이랑 뭐가 다를 게 있어?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쪽 애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이게 인간들의 이제 그런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추악한 면 이런 것들을 좀 투영해가지고 대충 이야기를 좀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읽어보시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느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신들이 결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딘는 또 똑같아요 사실 거짓 계약해놓고 사기 계약해놓고 이용하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뭐 토르도 좀 멍청한 부분이 있고 로키는 진짜 사악하고 웃기고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신인데 권위도 없고 멋이 없을까 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오는 신일수록 요즘과 가까운 종교의 신일수록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최근 그나마 이런 신화보다는 최근에 있는 종교의 신들은 사실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네 하나밖에 없는 정말 세상을 창조한 신인데 이 당시의 신화 북유럽 신화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신이 되게 인간과 비슷하고 되게 인간과 별 다를 것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 허당기 가득한 에피소드가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이없고 이상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이상한 에피소드들 몇 개와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그리는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죠 네 라그나로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그나로크가 이건지도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북유럽 신화한다고 주변 지인한테 말했는데 야 그 라그나로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스포하면 어떻게 해 난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라그나로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 스포라고 하긴 애매한데 그걸 알고 나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맥이 빠진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랐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모른 채로 한번 2부를 들어보시는 것도 그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1부에서는 신화에 대한 얘기와 북유럽 신화의 기본적인 배경과 상황 설명들을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이제 북유럽 신화의 마지막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네 너무 아쉽다 재밌었나요? 네 재밌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뭔가 이야기꾼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이야기꾼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뭔가 있었던 일을 뭔가 재밌게 각색해서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걸 보면 깔깔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깔깔대했습니다죠 그래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북유럽 신화 편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그드라씨 지도 한번 찾아서 꼭 옆에 펴놓고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saw groups of people 시끄러 ega 인ол blasting 콜 빡 Split GAN rumor algorith nickname inconsist ован Joseph glimpse Need Feder рек extracting